2024년 11월, 대한민국 광고업계에서 이명웅이 광고 모델 순위 1위를 차지한 소식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광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차지한 1위 자리는 단순히 우연이나 일시적인 인기가 아닌 그의 뛰어난 브랜드 파워를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명웅이 어떻게 대한민국 광고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 그의 브랜드 파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브랜드 파워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1. 이명웅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 이명웅의 광고 모델 순위 1위 등극은 그가 단순한 가수이자 연예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광고시장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 아이콘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광고 모델로서 가진 파워는 그저 팬들의 충성도나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정성과 따뜻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가 출연하는 광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광고를 보면,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함께 구매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명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는 기존의 광고 모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을 넘어서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대부분의 유명 연예인들은 광고에 등장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주된 목표였지만, 이명웅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감정적인 연결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명웅 팬덤의 영향력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가 출연하는 광고에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가 등장하는 광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광고에 등장하는 브랜드를 실제로 구매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팬들이 이명웅의 광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선택한 브랜드나 제품을 자신도 사용해보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그가 출연하는 광고에서 보이는 진정성 있는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팬들은 그가 광고하는 브랜드를 구매할 때,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추천하는 가치를 함께 소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충성도 높은 팬덤은 이명웅의 광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실제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광고주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팬들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광고를 통해 실제로 소비하게 되면, 해당 브랜드는 단기간 내에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3. 이명웅의 진정성, 광고 모델로서의 강력한 무기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서 1위 자리를 차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가 가진 진정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광고 출연이 단순한 상업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이 광고를 찍을 때 과장된 이미지나 메시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명웅은 항상 제품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진정성은 광고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 출연한 화장품 광고에서는 제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그가 전하는 진심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광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광고 촬영 시, 제품에 대한 이해와 제품이 가진 가치를 깊이 파악하여,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는 광고를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광고하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4. 이명웅의 광고가 이끌어낸 판매 효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출연한 브랜드는 그가 등장한 순간부터 빠르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광고가 나가면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등장한 한 브랜드의 경우, 출시 후 불과 몇 달 만에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의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진정성과 따뜻한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의 광고가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그가 가진 이미지와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 출연한 건강 음료 광고에서는, 그가 전하는 나도 건강하고 상쾌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소비자들은 이명웅처럼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메시지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의 이명웅 이명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단지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브랜드 파워는 해외 시장에서도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광고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광고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명웅만의 고유한 스타일과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해외 팬들은 그의 광고를 통해 이명웅과의 특별한 문화적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해외 팬들은 이명웅이 출연한 광고가 그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눈에 이명웅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모델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 있고, 따뜻한 이미지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그가 등장하는 광고를 통해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느끼며, 이명웅이 글로벌 스타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6. 이명웅의 광고.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다. 이명웅의 광고에서 팬들이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제품의 효능이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팬들은 그가 광고하는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단순한 소비 행위로 여기지 않고, 이명웅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소비하는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가 출연하는 광고를 통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나 경험을 느끼며, 그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표출합니다. 팬들은 이명웅이 출연하는 광고를 보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경험은 팬들에게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서 이명웅과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팬들이 그의 광고를 보며 느끼는 감동은 단지 제품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이명웅이라는 인물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발전합니다. 7. 이 결론 이명웅의 광고 모델 1위 지속 가능한 성공 이명웅이 11월 광고 모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광고 모델로서 가진 진정성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명웅은 그저 스타가 아니라, 광고 업계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브랜드 파워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명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그가 가진 진정성과 따뜻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깊은 연결을 이끌어내며, 앞으로도 그가 광고 모델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명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은 매우 높습니다.